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엔진 제작을 못하네. 이러면 학교 쪽으로 하나 더 개발해야겠다. 0 셔틀의 일상. 0 셔틀의 일상.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. 그 다음에 학교에서 RPG. 시뮬레이션. RPG 하자. PC로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. 야 알라딘보이 이거 망했잖아 알라딘보이. PC가 지금 저율이 높단 말이야. 피스트를 상당히 좀 높여야겠어. 오 야 이거 이거 괜찮다. 야 이거 지금 인기 좋다 이거 대화 내리고 아 대화 올리고 레벨자인 낮추고 인공지능은 좀 낮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애 야 이거 괜찮아 이거 대박이야 이거 대박게임 될 것 같은데? 이거 대박게임 되겠다 야 진심 야 아 맞다 그거 안했네 아 이거 아 마케팅 했어야 되는데 삽지광고 한번만 더 쳐 오케이 아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 아 훌륭한 콤보 나이스 아 깜빡했어 마케팅을 안했어 내가 마케팅을 안했네 아 오케이 70 이번거 리뷰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어떤 리뷰를 저에게 주십시오 야 이거 10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 아니네 와우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야 8 8 7 7 괜찮네 이거 좀 더 걸 것 같애 과연 과연 펜이 몇 명이나 생길지 야 106명의 펜이 생겼다 와우 야 11위까지 올라갔어 지금 야 13위까지 치고 올라갔구요 굉장한데? 야 펜이 졸라 생겼어 역시 절영영칭이랑 파니까 괜찮네 야 이거 잘하면은 날 좀 있으면 1 모으겠는데 1M? 1M 모으겠다 야 이거 슈퍼할라즈보이가 소리하고 차 빠졌네 이제 망했어 나 괜히 샀잖아 돈 환불해줘 학교 스토리를 좀 먹고 살아야겠다 안 되겠다 땅돌이의 모험 만든다 땅돌이의 모험 아세요 여러분들 이 게임 땅돌이의 모험 아십니까? 이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애 이거 개빡치는 게임이거든요 진짜 판타지 와 빵돌이의 모험 만들어야겠네 판타지의 액션 빵돌이의 모험 만들거에요 PC 오케이 아 빵돌이의 모험이 대박이지 진짜 오케이 그 다음에 마케팅 한번 해주고 오오 좋아 야 이것도 좀 빵돌이의 모험 괜찮을 것 같은데 레벨 디자인은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나는 고래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고래님도 좀 괜찮을 것 같다 사운드를 살짝 올리 아니야 사운드를 낮추고 그래픽을 졸라 최고로 올리고 월드 디자인도 살짝 올리고 사운드를 낮출게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돈 졸라 벌었구요 빵돌이의 모험도 좀 인기가 굉장히 야 빵돌이의 모험도 괜찮을 것 같애 야 슈퍼알라즈보이 같은 소리하고 다 빠졌네 우리가 더 대박 낼거야 이 자식들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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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돈 빨리 모아야 돼 1000달러 뭐 1000K 모아야 돼 1000K 그래야 내가 회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는데 어 과연 자 리뷰 시작합니다 어 좋다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땡큐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을 수 있다 아쉽다네 빵돌이의 모험도 좀 인기 떨어질 것 같다 상당히 아니야 팬이 생긴 생겼네 근데 망한 것 같지 평탄해 평탄 대박 게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엔진을 연구 한번 해주고 돈을 좀 써야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좀 연구를 안 했어 엔진에 엔진쪽에 돈을 좀 부어야겠어 엔진 아 로맨스물 하나 가야되나 진심 아니야 어차피 이건 언젠간 해야되는거니까 돈을 오케이 엔진제작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야 게임 우리 엔진 만들자 우리는 초기 그래픽 어 음 게임 저장 하나 넣고 사운드 넣고 그래픽 넣고 직전 직전 소리 야 이런거 다 넣어 음 학교 엔진 학교 엔진 학교 엔진을 학교에 딱 들어간 엔진을 제작합니다 오케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 아 아 이거 좀 이 엔진 대박 이 엔진 좀 될라나 이 엔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 오케이 엔진 오케이 돈 졸라 투자했어요 진심 아 제발 엔진 이거 했는데 아 셧 빵돌이의 일상 오케이 빵돌이의 일상으로 한번 로맨스 찍어보자 한번 찍어보자 아 학교 엔진 넣고 오케이 아 빵돌이 이거 엔진을 이거는 이번에 엔진을 내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걸 올립니다 투자를 많이 해 볼게요 이 게임에 그 다음에 마케팅 이번에 잡지에 잡지에 내 광고하고 음 레벨 디자인 좀 난이도 어렵게 이번에 했고요 대화를 좀 낮출게요 광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음 모노 사운드를 넣고 사운드 업그레이드 그래픽 살짝 낮추고 오케이 이번 게임에 좀 투자했는데 진짜 아 이거 별로 안 높네 일단은 디자인 쪽 벽은 고쳐지고 오케이 기술자 업그레이드 됐고 오케이 또 업그레이드 됐고 오케이 가자 아 제발 어 새로운 기록 세웠고 괜찮아 어 새로운 기록은 세웠긴 세웠는데 소년 기록 소년 기록 제발 출시합니다 출시 제발 어 조이스틱을 연구할 수 있대요 제발 평가 제발 좋게 해주세요 제발 자가 엔진입니다 자가 엔진입니다 어 제가 광고도 했습니다 오 야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은 것 같애 6767 이거 펜이 떠나면 안되는데 그 대신 야 펜이 온다 온다 그래도 투자 대비 망했죠 연구다 해야지 연구다 해야지 게임패드 연구해야겠다 야 3개 오픈 오케이 이런거 3개 오픈을 해야돼 어 야 근데 여기가 갑자기 올라갔어 괜찮은가 이 정도면 오케이 오케이 어 닌텐도 그지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연구 한번 더 일단 제가 지금 게임패드를 하나 연구를 할게요 게임패드가 플스랑 연결하면 굉장히 좋은 게임일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플스 쪽으로 한번 패드를 바꿔 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플스를 한번 플레이스테이션 쪽으로 한번 가야겠어 오케이 개발 아 이거 미친 미친 게임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역사 로맨스 어 어 오케이 이번에는 한번 내가 알라딘보이 너네 믿는다 어 아닌데 알라딘보이가 헤미콤 미니 내가 맞던게 헤미콤 믿는다 어 내가 너네 믿는다 진심 야 뭐야 이거 미연씨 나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미연씨 나왔는데 이거 야 망했다 이 게임 이번에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야 야 당장 마케팅해 마케팅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애 레벨제게임을 난이도 있게 만들고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애 진짜 말그대로 미친게임이 되려나 사운드 올리고 월드 디자인 나왔어 그래픽을 좀 올려 오케이 흠흠 아 나 이거 얘네들 다 개발하네 오케이 아냐아냐 우리도 괜찮아 야 우리도 괜찮은 것 같애 오케이 아 버그 또 생겼어 오케이 됐니? 저옥 아 이거 최고경을 못찍었네 평타 칠려라 이거 평타 아 이거 천중림 행클럽 가입감사합니다 이거 평타할려라 평타 출시 오케이 야 이거 망했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1점 나올 것 같다 야 이 게임 망했다 이 게임 야 이거 안티 개생겼다 여러분 잘 봐요 이거 게임 이제 펜이 떠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봐요 아 이거 망했네 야 이거 펜 개쏘난다 봐봐 야 30 야 이거 더이상 이렇게 볼 수 없다 아 나 이거 이거 좀 드라마 요즘 대세 드라마가 또 뭐있죠 여러분 내가 요즘에 아 그거 뭐지 그거 뭐야 그거 고현정 나왔던 드라마 그거 뭐야 아 그거 뭐야 아 오로라공주 만들어야겠다 미로라공주 안되겠다 미로라공주 이거 전령용으로 진짜 이건 역사를 뒤집을 게임에서 될거야 오케이 전략적이고 이거 전략적으로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얘야 이거 이거 페미콘 망했어 저 땅데 하면 안돼 이건 진심 개쩌는 게임이 될거야 이건 진심 개쩌는 게임이 될거야 엔진 졸라올리고 게임 플레이 설정 낮추고 스토리 낮추어 뒤졌어 제대로 만들어야 돼 게임이지 세워라 치고 인공지능 높여 죽은 연기 잘해야돼 오케이 좋아 엔진을 일부러 선택 안했어요 돈 안들릴거 이제 별로 월드디자인 좀 올리고 기본 사운드 쓰고 드레이프를 낮추고 사운드를 살짝 올립니다 스토리 낮출거야 내 마음이야 니가 뭔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돼 어쩌라고 이거 어쩌라구 올라가는 거 안 보여 지금 디자인 지금 이십 찍었어 최고 신기록 새로운 기록 오케이 훌륭한 콤보 보여요? 여러분 떴어요 진짜 떴어요 훌륭한 콤보의 새로운 기록 훌륭한 콤보의 새로운 기록 야 미로라 공주 지금 대박났어 역시 미로라 공주다 막장소리가 대박이네 막장소리 한번 넣어야겠어 이 게임을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올 게임즈 I love you 과연 미로라 아 아 이거 역시 아 이거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이거 아 팬이 몇 명이라 생길지 아 158명의 팬이 생겼어 아 8위 찍었고요 지금 8,9위 찍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홍보 효과가 날거에요 아 홍보를 했어야 됐는데 그쵸 아 아 미로라 공주 참 놀라고 있어 지금 지금 놀라고 있단 말이야 우리 미로라 공주한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지금 지금 미쳤어요 지금 게임 시작을 흔들고 있는 게임이 바로 미로라 공주거든요 요즘에 아 이거 또 요즘에 막장 드라마 또 뭐 있지 아 그래 미래 아 아내의 유혹 한번 찢어가겠다 미소의 유혹 한번 찢어가겠어 오케이 페이비컬 쓰레기 버려 아 미소의 유혹 한번 해야겠다 아 안되겠다 아 오케이 돈 많이 벌었네요 아 미러라 공주 장난 아니네 새 게임 연구 좀 해야겠어요 코미디 쪽 하나 연구하고요 코미디 쪽으로 해서 코미디를 하나 찍자 미소 도전 무한도전 하나 찍어야겠어 무한도전 하나 찍어야겠어 무한도전 한번 찍어야겠네 코미디 쪽 해서 무한도전 게임 하나 만들어야겠다 오케이 땡큐 여러분 좀 시간여행 필요없어 어 갖다 하나 컷싱같은걸 넣어주면은 굉장히 게임할때 재밌거든요 또 내가 요즘에 봤던 드라마중에 하나가 있지 비밀이라고 하세요? 어 그래 하나 만들었어 너의 목소리가 들려 유저의 목소리가 안 들려 오케이 오케이 유저의 목소리가 안 들려 코미디죠 이거는 코미디로 가겠습니다 코미디에다가 이제 캐주얼한 게임 너의 목소리가 유저의 목소리가 안 들려 오케이 PC 유저의 목소리 자에 듣지 않아 게임에서 마음이야 이거 한번 마케팅 한번 해볼까요? 엔진을 올리고 게임플레이 미소의 목.. 너의 목소리가 안 들려 오케이 고 갑시다 오케이 유저의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좋아 이번엔 좀 이렇게 오케이 느낌이 안좋아요? 투자하면은 안좋아지더라고 이게 은근히 투자를 하면 할수록 안좋아지는게 이게 은근히 투자를 하면 할수록 안좋아지는게 아니야 은근히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 오케이 이 정도면 개발 다했나요? 한 번 더 개발하면 좋을건데 한 번 더? 이십찍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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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번에도 새로운 조합 새로운 조합 아 나이스 새로운 조합 떴죠 이번에도 새로운 조합 떴죠 저 레벨업도 많이 했고 자 스테레오 사운드 이거 해야되고 동... 캐릭터의 발점도 캐릭터 연구 좀 해야되겠어 오와 유저의 목소리가 안 들려 굉장히 신선한 조합이죠 어 매우 즐거워 야 해봐 유저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돼 그래야 게임이 대박이 난다니까 좋다고 생각한대 I love you? 나이스! 야 이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과연 28이 찍었고 일단 처음에 아 어 야 잘하면 이사갈 수 있겠다 우리 회사 잘하면 이사갈 것 같은데 아닌가? 우리 좀만 더 먹으면 된다 좀만 힘내 좀만 힘내 이사갈 수 있어 우리 좀만 좀만 힘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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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간다 이사간다 제발 이거 아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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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약차가 아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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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르바이 빨리 아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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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벌어 제발 야 이거 아르바이 이거 아르바이 돈 오늘 잃는거 아니야? 안돼 아르바이 아르바이 제발 그렇지 아르바이 성공적이야 나이스 아싸 회사 업그레이드한다 어어어 나 모르고 다음에 눌렀어 쩝쩝 쩝쩝